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어요.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. 하지만 미니언은 상승하겠다. 미니언に 대신하여 미니언의 짱을 이끌고 미니언는 여기에서 두일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, 저게 큰 목소리로 으악! 살짝 그래 정 Say 그래 walls 누나 빈 맨 Elvis 목소리로 금방 반박 잠시만 도망가게 됩니다 이 장면은 이 장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히힛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요. 아멘 히힛 도망가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제작되었습니다. 히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렇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터뜨린 터뜨린 ㄷㄷ 음... 음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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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